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테크닉의 문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한 묵상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소중함 그 귀한 줄을 몰랐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그 소중함을 참 알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또 믿음을 또 다시 돌아보는 또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생은 테크닉, 기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본질의 문제, 비본질에 관한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 또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비본질보다도 이 본질의 문제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비본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가 그렇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삶의 비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갑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본질에 관한 것이다를 아시는 분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죠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보다도 코로나가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하고 살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짧든 길든 내 삶의 결산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비본질보다는 본질을 더 알고 파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후회하는 존재이다 하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물은 후회할까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후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의미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이 기쁨은 덮어놓고 좋은 것이니까 기뻐하자가 아닙니다 그냥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보자가 아닙니다 기쁨은 인간의 본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셨다 하셨습니다 인간의 기쁨은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다른 곳은 다름 아닌 내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으면 기쁘고 내가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고 내가 학교에서 1등하면 기쁘고 꼴찌를 하면 좌절하고 내 안에 몇백만 불이 돈이 많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별로 없으면 불안해하고 솔직히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니 기쁨이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권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열두 제자들 중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 주님을 향한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던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며 큰 소리쳤던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이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그 심정이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잃은 상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다 잃어버린 상황 이런 상황 앞에 이런 상황에 놓여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칠 때 그렇다고 나쁜 이야기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자존심을 좀 세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곧바로 네가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리라 예언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일 앞에 방해가 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좀 칭찬하실 수도 있었고 또 위로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 네가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리라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고 결국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이유는 베드로야 네가 큰 소리친 그 고백 그 자신감은 인간의 연약함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신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위에 세워진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베드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이 통곡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통곡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연약함에 대한 눈물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에 대한 통곡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 때문에 물질과 권력의 힘 앞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웁니다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통곡까지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 통곡, 신음 소리가 있다는 것 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내 힘, 내 지혜, 내 물질, 나라고 하는 나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 다 무너지기 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심지어 내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의의로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시키느냐? 이것 또한 불가능하죠 신앙생활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인생을 연약한 내 자신 위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위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동곡 자신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내가 무너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깨어져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왜 내게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은 겁니다 나의 무너진 자존심을 좀 세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이민교회가 어렵다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근거는 참 우리가 한국을 떠나 이민생활하면서 참 우리 안에 자존감, 자존심 참 많은 상처를 받지 않나요? 이것을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도리어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무너져야 됩니다 나라는 이 인간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경험하고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참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참 가진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불평할 수도 없고 또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상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또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60절 6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이 울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당사자인 베드로도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 베드로가 서로 눈길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고 베드로 또한 주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주님과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당사자인 베드로의 고백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직접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고 복음서 기자들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베드로를 그것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왜 그 눈길을 주셨을까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원망 혹은 실망의 눈길이셨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래 베드로야 너만큼은 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 너만큼은 나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네 말처럼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노노노 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니가 실패할 거야 예언하신 이유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눈길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그 눈길이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의 복음수에 기록까지 하셨을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가 지금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자리 너의 그 연약함이 있는 그 자리 너의 모든 인생이 무너진 그 자리 네가 보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실패한 그 자리 네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사랑하고 극률이 여기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고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률이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목사님께서 우리 앞에 스크린 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체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대체사장이요? 대체사장이 아니라 어떤 대체사장? 큰 대체사장 대체장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 큰 대체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체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체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역할 사명이 우리의 연약함을 극률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극률하심을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극률하심을 얻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눈물, 통곡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흘린 눈물과 통곡일 뿐 아니라 어떤 통곡일까요? 어떤 눈물일까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는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한 세 분이나 부인한 사건이 일어난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는 것이죠 현재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떠올리며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면 이 베드로의 통곡의 의미는 단순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흘린 눈물과 통곡이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의 눈물과 통곡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극렬하심 주님을 세 번까지도 부인한 그 자리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진 그 자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버림과 따돌림을 당한 그 자리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질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눈길로 인해 베드로는 울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온 세계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어디 위에 세우며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요 다 사라지니 그러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때문에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리고 동시에 사순절을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을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위에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자리 실패가 있는 자리 실망과 좌절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을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 인생 위에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 위에 세우셔서 굳건한 믿음 생활 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연약함처럼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고 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긍렬하신 변함없는 십자가의 은혜 변함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또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연약한 인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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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